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안까지는 못 갑니다. 통행 금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 대재앙의 중심부. 미야기현 샌다이 씨로 향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금호 9.0.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휴대 높이 15m. 시속 700km의 대형 쓰나미까지. 재앙은 무섭게 열도를 덮쳤습니다.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밀려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미야기현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여기는요. 차들이 첨대가 그냥 쓸려가지고 지금 위에 차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미얀마를 다녀보고 아이테도 다녀봤는데 최악이에요. 거기 하나 멀쩡한 것이 없어서. 미야기현으로 가는 길목인 후쿠시마 지역은 원전 폭발로 위험한 상황. 우리는 북쪽 아키타에서 육로로 내려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일본을 탈출하려는 이들로 가득한 공항. 센다이까지 이동할 차를 구해보려는데요. 쉬울 리가 없습니다. 차는 있지만 연료가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가솔린 재고가 없습니다. 차를 구하지 못하면 센다이로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차를 구하지 못하면 센다이로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택시들 역시 연료가 없어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차를 구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긴급 구호 차량을 위해 통제돼 있는 상황. 국도로 우회하면서 폭설까지 만났습니다. 출발한 지 7시간 만에 센다이시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암흑으로 뒤덮여버린 도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가 돼버린 재앙의 땅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마을, 사라져버린 사람들. 시내 곳곳엔 실종자를 찾는 전단들로 가득합니다. 그날 땅 위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내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직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담하다는 말밖엔 나오지 않습니다 최악의 재앙 속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는데요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지금 간절한 기도밖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